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두운 세상 방문치 않고 예수와 함께 걸어가리 나는 신뢰자 걸어가리 밝은 걸음을 밝은 곳에 벗걸어가리 기쁜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술래자 방문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널 위해 찾아오리 너는 술래자 걸어가리 내게 도리는 밝은 곳에 벗걸어가리 기쁜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나는 술래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비를 위해 찬양하리 아멘 나는 술래자 나는 술래자 걸어가리 나는 술래자 걸어가리 내게 도리는 밝은 곳에 벗걸어가리 기쁜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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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